천국여행 1편 네 번째 데려가심 2007년 1월 26일 낮 박물관 가론 유다 외할머니 이상하게 며칠 전에 선물 받은 천국에 관한 책을 읽고 있으면 뜨거움이 자주 오는 것이었다. 아까도 그랬다.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이 몸에 진동이 오는 것이다. 이러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책을 주셨는가 싶을 정도였다. 책상에서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진동이 오는지라 다시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아까 책상에서처럼 진동이 일지는 않았고 대신 방학기도가 나왔다. 누운 채 기도 드리는데 진동이 또다시 오기 시작했다. 누워서 기도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게 느껴져서 일어나 기도하려고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러자 몸이 거의 뜨는 것처럼 진동이 오고 있었다. 침대에 걸터 앉았다. 온몸이 다리까지 뻗쳐 진동이 거침없이 오기 시작했다.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침대에 누웠다. 나는 이처럼 진동이 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있다. 죄성을 지닌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동을 통해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후로는 점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면서 차츰 나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진동하지 않고도 굳이 눈을 감지 않고도 천국을 쉽게 데려가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에도 그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내 손악이 가득 세상의 것을 쥐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육체를 지니고 사는 동안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주님이 우리를 쉽게 데려가실 수 있다. 그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적인 것 즉 이기심과 아집, 자기애와 고집이나 시기, 질투 등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면의 마음들이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루어져 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다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주님의 음성을 더욱 자주 들려주실 것이다. 진동이 오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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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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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처럼 세 번 화답했다. 예수님께서 침대 머리밭에 서 계셨다. 예수님께서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내 딸아, 예수님께서 이마에 손을 얹으니 진동이 점점 가라앉았다. 그러면서 어느새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만지고 계심이 느껴졌다. 예수님과 내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예수님 손을 잡고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N팔에 올리시더니 안고 걸어가셨다. 나는 예수님 목을 끌어안고 머리를 예수님께 파묻고 좋아하며 말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말없이 나를 안고 등을 쓸어주셨다. 그리고는 한 지점에 앉아 나를 예수님의 왼쪽 무릎에 앉히시고 안고 계셨다. 그런 상태에서 내 머리를 쓰다듬아 주시고 등을 토닥이셨다. 나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울음이 나왔다. 예수님께 안겨 소리 내어 울며 눈물을 흘렸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신다.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신 후로 내 아픈 상처들이 모두 치유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산다. 부부는 배우자의 사랑을 먹고 산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처럼 사랑의 고백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의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이다. 굳이 표현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품고만 있지 않으시고 내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으므로 표현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는 신이 아님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표현되지 못한 사랑 속에 많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온 나였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아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무수히 말씀해 주시면서 온전히 치유해 주신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안 하신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처가 다 나왔으므로 다른 이들의 마음도 오해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곳이 지옥임을 알 수 있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또 거기 가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하느니라.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내 영혼의 고백이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내 고백을 듣더니 기뻐하셨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런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시고는 또 이처럼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채 일어서셨다.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는 함께 하늘을 나르셨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하늘 한 구멍, 작은 구멍 같은 곳으로 쑥 들어가셨다. 이 작은 구멍이 열린 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늘에 뚫린 작은 구멍이 열린 문인가 보다. 예전에도 나를 진동 가운데 쑥 들어가게 하셨던 곳이 이런 작은 구멍이었다. 그뿐 아니라 열린 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곳이든지 장소를 바꾸어 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천국문에 도착한 예수님과 내 앞에 보인 이는 의외로 아브라함이었다. 그가 서서 우리를 반겨 맞았다. 예수님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복장 같은 흰옷을 입은 아브라함이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오늘라고 수고했다. 나 역시 반가움에 그의 왼팔을 내 팔로 감싸안고 기대며 안겼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그간 세상에서 겪은 일을 다 안단다.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내가 기뻐한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전지해진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순간 나에 관한 통찰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회 가실 때 그러하셨고 또한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천국에 있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호로 지배받는 분들이므로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여전히 그에게 안긴 제대가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저에게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줄 수 있고 말고 너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었다. 주님은 그처럼 전폭적으로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즐겨 말하지. 그러나 정작 이삭을 드리는 자는 없다. 주님은 그들이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더욱 복을 주실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 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 주님은 그것을 슬퍼하신다. 그래서 그처럼 내려놓기를 원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시라고 내가 주님께 부탁드리겠다. 너무 쉽고 좋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였다. 예수님과 내가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눈앞에 늘 보던 하얗고 큰 성전이 보였다. 우리는 크고 흰 문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크고 화려한 성전 오른편으로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천사가 비서지으며 나를 반겨주었다. 그가 나에게 가운드를 가리키며 무슨 옷을 입을지 묻는 듯이 보였다. 예수님처럼 하얀 옷이 입고 싶었다. 흰 걸로 입을래요. 천사가 비서 띈 얼굴로 나에게 흰 가운을 입혀주고 벨류관을 씌워주었다. 예수님도 화려한 벨류관과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를 보고 계셨다. 그분을 향한 무한한 경혜심이 들면서 나는 한쪽 무릎을 꿇고 경배해드렸다. 만앙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방을 나와 큰 성전으로 가셨다. 어느새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계셨고 나는 성전 중앙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언제 있었는지 예전에 섰던 자리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고 무리져 서 있었다. 그들과 나는 일제히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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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그만하라는 것처럼 손을 드시니 그들의 찬양이 멈추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딸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 너희는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그들이 고개 숙여 아멘 하면서 한 발 뒤로 불러났다. 이런 벅찬 감격이 나도 감사하며 아멘 아멘 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다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다. 주여와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영원 영원 무궁하시도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다가오셔서 한 곳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의아에 물었다. 어딘데요? 그냥 가면 되지 왜 노기심이 이렇게 많은 건지 주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이 일도 그래서 허락된 사건이다. 주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감이 적은 자들일수록 주님에 대한 의문도 많고 반문도 많은 것이다. 반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깊이 아는 분들일수록 주님을 향한 질문이 적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요한계시록 1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새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것을 보고 알려야 하리라. 아 네. 말로만 듣던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우를 날았다. 한껏 부푸른 밤과 더불어 한우를 나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었다. 좀 있어서 예전에 잠시 보았던 그 화려한 두성이 보였다. 예전에 내가 보았던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묻기 전에는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시에 그곳을 보면서도 어딘지 몰랐던 것이다. 그 상공을 몇 바퀴 돌다가 성 안의 한 지점에 도착했다. 예수님과 내가 손을 맞잡은 채 마주 바라다보는 곳에 성같은 큰 건물이 있었다. 그곳은 퍽이나 크고 웅장했는데 입구까지 계단이 높이 놓여져 있었다. 여기가 어딘가요? 박물관이다. 그 계단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손잡고 걸어 올라갔다. 내부에는 물건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주로 발명품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에디슨의 발명품, 내 머릿속에 에디슨이 떠올랐다. 그가 발명했다는 전기도 있었는데 전기가 전신주 같은 코드에 연결이 되어 반짝거리고 있었다. 전화, 자동차, 배, 비행기 등등 마치 골동품을 보고 있는 듯 신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작업만 하려고 하면 자꾸만 내가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서 정기에 관하여 검색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세 번씩이나 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이름이 나로서는 처음 알게 된 생소한 이름 니콜라 테슬라이다. 주님은 내게 니콜라 테슬라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류, 정기는 에디슨이 아닌 니콜라 테슬라의 발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일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만하다. 세상에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의 진실과는 다른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바리세인들로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엄청난 모함과 비방을 들으셨다. 바리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마태복음 12장 24절 예수님뿐 아니라 현재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터무니없는 모함과 비방을 듣고 아픔을 겪고 있다. 그것은 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로부터인데 그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로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 이단이라 라고 하는 말들이다. 진실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이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들이 어찌 감히 함부로 판단하며 근거 없는 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비방할 수 있으리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는 것이다. 에디슨의 정기라고 알고 있던 것을 주님께서 니콜라 테슬라의 정기라고 드러내심같이 모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라. 마태복음 10장 26절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가 내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어 만든 것들이다. 나는 그들이 나의 지혜로 이것들을 만들고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주님의 창조물이라는 말씀을 듣자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주님 저는 바퀴벌레랑 쥐를 싫어하는데 왜 그런 걸 만드셨나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젖히고 소리내어 웃으시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니 물어본 나도 웃음이 나와 둘이 소리내어 한참 웃었다. 천국은 이처럼 웃음이 전음되는 곳이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며 그 웃음이 번져나가는 것이다. 한참 웃은 후 예수님께서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내 머리를 사랑스럽다는 듯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단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추한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게 되지. 그런 추한 모습을 볼 때 자신을 비춰보며 추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는 뜻이 그 창조물 속에 내포되어 있단다. 아하! 추한 것을 볼 때마다 내 추한 모습을 떠올리며 회귀하고 근신하며 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참으로 깊디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쓰심에 저절로 경혜심이 마음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다. 계단을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거리를 거닐었다. 거리의 모양은 마치 용암이 굳어서 물결 모양을 이루는 것 같은 황금색 길이었다. 이전에 유럽여행 때 본 길과도 비슷한 길 위에 황금색 용암을 부어놓은 것 같았다. 예수님 마치 그림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깨쳤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는 나를 보시며 함께 기뻐하심이 느껴졌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계속 기뻐하며 빙빙 팔을 돌려가며 춤추듯 걸었다. 그런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기뻐하심이 여실히 느껴져왔다. 그러시더니 길 한가운데서 나를 안으시며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돌아와서 난 너무나 기쁘단다.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빌려오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주님 죄송해요. 그동안 주님을 아프게 해드려서 고개를 예수님 품에 파묻고 하염없이 울었다. 예수님께서 함께 우시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허락한 연단이었느니라. 내 허락이 없이는 사망권세가 너를 몰아가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쓰고자 허락한 연단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아파하며 괴로움 속에 문부림칠 때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느니라. 이젠 되었다. 잘 견디었다. 나는 이제 너무 기쁘구나. 예수님과 내가 한 몸처럼 서로 안고 울었다. 예수님은 아임없는 기쁨으로 나는 기쁨과 죄송함이 어우러진 마음으로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금 눈물 난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그윽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라는 말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하시는 듯하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세상적인 것을 겪게 하셨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노마서 3장 8절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끌려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지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한편 죄악된 삶을 유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주받을 인간이 축복받을 자녀로 살바꿈 되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죄된 삶의 대화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한국의 인공폭포를 축소해 둔 듯한 모양으로 된 작은 폭포가 있었다. 2미터가 좀 안 되어 보이는 높이였는데 그 안에서 폭포수가 돌돌거리며 아래 위로 오르락내르락 하며 흐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너무 놀라서 외쳐댔다. 어머 어떻게 물이 거꾸로 올라가죠? 신기하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보다 더한 것도 내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미소지음에 말씀하셨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에 보여주실 것이 또 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가자 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시 날기 시작했다. 그곳을 지나 아래로 푸르른 불박 경치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마치 비행기에서 아래 지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어떤 담을 지나 내려선 지역이 천국 바깥임을 깨달았다. 또한 그곳이 지옥임을. 생각해보니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천국을 먼저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셨다. 아마도 여린 내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시려는 배려라고 느껴졌다. 내 가슴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아마도 여린 내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시려는 배려라고 느껴졌다. 내 가슴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내가 이것을 전해하므로 내가 내게 보여주느라. 그러시더니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평안할지어다. 숨을 들이마시자 곧 내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었다. 발 아래 불구덩에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손을 위로 지켜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눈물은 나지 않고 마음 가득 슬픔만 차올랐다. 사람들이 불길 속을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하면서 계속 구원을 청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 한문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시커먼 철문같이 생긴 입구 양쪽에 뾰족한 뿔 달린 무섭게 생긴 마귀들이 보초처럼 지키고 있었다. 누구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타락한 천사임을 저절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뾰족한 창을 들고 무섭게 버티고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니 예수님께 경혜심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원래는 앞을 향해 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 둘이 마주보는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리뽀서 2장 10절에서 11절 타락한 존재인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이름과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뒤따라갔다. 긴 복도가 시커먼 곳에 좁고 길게 늘어져 있었다. 양옆에는 조그만 독방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우리가 지나가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창살 틈으로 팔을 내밀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몹시 슬픈 표정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지나간 오른쪽 뒤편의 한 사람이 험악하고 시커먼 얼굴로 우리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이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많이 사랑한 내 종이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여 아름답게 하였고 아름답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두고 나의 능력으로 자기 능력을 삼아 사모하는 숱한 여인들을 농락하였느니라. 그들과 가늠하였으며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였다. 나는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나는 그를 돌이키려 애를 썼으나 그가 자기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사단에게 사로잡힘 받아여 지금은 저처럼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곧 그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의 외모는 출중했다. 그는 아름답게 찬양하며 사액하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를 사모하는 많은 여인들이 두 손을 모으고 그를 우러러보면서 황홀했다. 그가 그녀들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과 그녀들을 여기저기해서 육체적으로 농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님은 그를 회개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서글픈 어지로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준 자유의지를 존중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어찌할 수 없단다. 그게 내 아픔이란다.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가 너무도 많은 용어를 타락시키고 있음을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망이 그를 사로잡아갈 때 내가 허락했단다. 예수님의 아픔이 나에게까지 느껴져와서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빠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었다. 긴 복도 끝 막타는 곳에 조그만 감방이 있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는 사람들과는 달리 손을 내밀고 있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듯이 보이는 그곳을 나는 호기심에 들여다보았다. 거기 한 사람이 문쪽으로 등을 보이고 구석 모서리에 고개를 파묻은 채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있었다. 두 손을 머리에 감싸안고 끊임없이 오래도록 그 모습으로 있는 듯이 보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일어서지 좋지 않았다.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보고 있는 내게 예수님께서 내 뒤편에 서신 채 말씀하셨다. 가론 유다이다. 아 가론 유다. 예수님께서 역시 깊은 슬픔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머리가 영리한 나의 사랑하는 제자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에 이용하리 하였다. 나를 자신의 계획 속에 넣어 조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었다. 그를 위하여 나는 기도했으나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큰 고로 사단이 그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후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만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는 구더기와 같은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끊임없는 범민으로 고문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민과 범민에 싸해보지 않는 이가 있을까 하루 이틀도 고통스러운 그 범민과 괴로움을 가론 유다는 영원토록 쌓아 안고 있어야 한다니 그를 향한 하임없는 연민이 치솟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언젠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론 유다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이와 비슷한 생각이 들어 묵상 노트에 내용을 적어두었던 기억이 났다. 내 속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어 깨닫게 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빚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나도 모르게 경의심이 가득 차올라 가로뉴다의 감방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끌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마음 눈을 밝혀 쓴 즉 너는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바를 내 어린 양들에게 먹이고 나누어 주어라. 기독교 안에 스며들고 있는 인본주의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을 몸서리치게 느낀 것이다. 특히 나는 아집이 강하던 인간이므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그를 보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께 감사드렸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베푸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못박히신 손을 보여주셨다. 손바닥 구멍에 하얗게 빛이 나고 있었다. 왜 여태 예수님과 있으면서 못 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아는 것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손바닥을 보니 발도 보고 싶었다. 그러나 바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나의 죄를 대숙하신 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 나는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크게 열어보내쳤다. 그리고는 춤추며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뛰면서 그 감방문을 나왔다. 다시 아래로 불구덩이가 보였다. 잠시 내가 아는 누가 여기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외할머니가 생각났다. 아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지. 외할머니를 떠올리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왼쪽 위편으로 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할머니가 나를 향해 애처롭고도 간절한 표정으로 손을 쳐들고 나를 부르고 계셨다. 할머니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 어릴 적 할머니 때에 가서 오리광을 부리며 놀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면서 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손체로 예수님께 기대어 끊임없이 소리내 울었다. 예수님께서 엠팔로 내 어깨를 감싸 안으신 채 슬픈 오죄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녀가 세상에서 선하게 산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나를 전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죽으면서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영혼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내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느니라.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다. 그랬더라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련만. 그래서 할머니도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었으련만.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는 바로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한동안 할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 눈물만 흘렸다. 단 한 번도 가슴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그 영이 육체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른다. 육체를 가졌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도록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 뒤돌아 내 어깨를 안고 가시는데도. 나는 울며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내 모습을 쫓아 나를 쳐다보며 애원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셨다. 나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소리내 울고 울고 울었다. 예수님께서 우는 날을 살려듯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너의 집으로 가자. 오늘은 너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번 날에는 나와 너의 집이라고 하시더니 순간 깨달은 바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장수가 옮겨져 천국 집으로 돌아왔다. 밖에서 보니 2층 땀이 저번보다 더 올라가 있었다. 한 층의 절반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할머니에겐 죄송한 노릇이지만 천국에 오면 지옥에서 아픔이 금세 잊어지는 것이었다. 깃발은 나를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순종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너로 인해 이 상급집이 이처럼 신속히 높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상급집이라고 표현하셨다. 놀라서 바라보는 내게 예수님은 미소지며 말씀하셨다. 너의 새 집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느니라. 이 집은 내가 보너스로 내게 주는 상급의 집이며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상급의 집이다. 어느새 지옥의 생각을 잊어버린 나에 대해 예수님께서 저흙이 안심하시는 것을 느꼈다. 왜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에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였지. 그래야 내가 분발하여 더 열심히 일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재기발랄하심이 퍽이나 재미있게 느껴졌다. 집안에 들어가 쇼파에 저번 날처럼 앉았다. 예수님은 3인용 나는 2인용 쇼파에 앉았다. 테이블에 과일이 이쁜 바구니에 담겨 수북히 쌓여있었다. 나는 과일을 먹지 않는 체질이었음에도 천국에서는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아주 많이 먹는 것이었다. 먹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화장실은 어떡하지? 그런 나를 미소로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기분 나쁠 정도로 부르지 않단다. 늘 가득 찬 기분 좋은 포만감이 있을 뿐이지. 내 속 생각을 하시고 화장실은 갈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데 책이 없네. 예수님 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쓰면 서재가 생긴단다. 지금 내겐 성경뿐이구나. 침대 곁에 성경이 놓여있었다. 침대로 달려가 성경을 안고 엎어지듯 침대로 누우며 밝게 외쳤다. 성경 하나면 좋게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다가오시며 웃으셨다. 내가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저는 책을 언제 쓰게 되나요? 조만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고 이룰 것이다. 제목이란 그런 것도요? 그럼 당근?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시다니 당근이란 요즘 세대들이 사용하는 유행어인데 말이다. 예수님께서 직구준 표정으로 나를 보고 계셨다. 눈높이 차원에서 유머를 줄기는 내게 맞추어 예수님께서 대꾸하신 것이었다. 너무 재미있어서 침대를 뒹굴며 배를 잡고 웃다가 예수님도 그런 나를 재미있어 하시며 내려다보시고 같이 깔깔대고 웃으셨다. 예수님의 웃음소리는 너무 맑고 아름답고 청명하다. 육체처럼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지만 내 영혼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감히 라고 여기며 붕괴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쓰셨다는 것을 몇몇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말했을 때 그분들도 긍정히 수긍을 하셨다. 그리고 나 역시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도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눈높이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려주신 적이 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지엄한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기 원하시는 친구이기도 하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이제 그만 가졌구나 오늘은 더 있겠다고 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 싶어서였다. 즉시 다시 내 침대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였고 예수님은 내 침대 머리맡에 서 계셨다. 예수님께서 내 이마에 안수하시고 이마와 양볼에 입 맞추신 후 사라지셨다. 그러면서 내 눈이 스르르 떠지며 몸이 부드러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다시 떠올라서였다. 나는 모로 누워 계속 흐느끼며 울다가 또 소리내 울다 가며 울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다시금 예수님의 강하고도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자 이제 그만 울거라. 어서 일어나 기록해야지. 그러면서 저절로 울음이 멈추었고 나는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 후의 일이다. 나는 주님께 신락같은 죄악까지 떠오르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옥에 계신 할머니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지적하셨다. 내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눈물로 펑펑 울며 회개했다. 나는 할머니가 지옥에 계신 것이 마음으로 안타깝기는 해도 그것이 나의 죄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신락같은 죄악을 찾자마자 떠올려주시는 것이다. 나는 또 의문이 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저 내가 기독교 계통 초등학교를 다닌 것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신 성경 본문이 있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아롭게도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1절 믿음은 없었지만 학교에 가면 식사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도 하고 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 댁에 그렇게 자주 가서 뵈면서도 단 한 번도 교회 가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다. 내가 성령 충만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변에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상급이오.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우서 4장 2절 이것은 명령이다.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이것을 놓쳤으므로 할머니에 대해 통해 자복해야 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죄악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 특히 친족에게 전하지 않은 죄는 큰 죄악이다. 그 부분에 대해 회개해야 하고 그런 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 믿지 않고 돌아가신 친척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분에 관해 반드시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 할머니 생각을 할 때 마음은 아픈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결국 내가 할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 났던 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회개치 않은 탄식으로 인한 눈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